축복합니다. 자,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인사말 기억나세요? 축복합니다. 이거 결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오늘 우리 제목이 이거입니다. 대학 가는 비법 1, 그럼 2도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단순히 대학 가는 비법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는 방법, 두 번째, 손절해야 될 친구들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빵, 나쁜 빵, 클릭한 학생들 중에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EBS에서 예전에 나왔던 거고요. 제가 12월 초에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 여행 열흘 동안 가기 바로 전날 밤에 저희 아들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말의 위대함을. 진짜 말이 어떻게 결론을 주는지를. 뭐냐면요. 자, 제가 여행 가기 전날 밤 찍은 빵입니다. 식빵 두 개에다가 한 빵에는요. 칭찬 빵이에요. 제가 제 방에 들어간 다음에 정말 축복의 말만 다 했습니다.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축복합니다. 1분 동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지에 묶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식빵입니다. 빵 하나에다가 제가 아는 모든 욕을 다 했어요. 정말로. 네, 혹시 제 수강생들 알겠지만 저는 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욕하다 보니까 이 멘트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 딱 세 개를 그냥 진짜 쌍욕을 했습니다. 방 하나에다가. 그리고 봉지에 묶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여행 갔다 왔습니다. 10일 있다가 오자마자 확인한 게 뭐냐. 9분 되세요. 사랑해, 고마워, 축복합니다. 빵. 욕한 빵이에요. 완전 곰팡이 썩었죠. 이거 분명히 EBS에서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대학 가는 비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학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말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우리말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당장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식빵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밥으로 해도 되고요. 심지어 귤로 해도 되고요. 저는 귤로도 해봤거든요. 한 귤에는, 과일에는 칭찬과 축복만 합니다. 하나는 한번 욕만 하게 해주세요. 열흘 동안에 같이 묶어놓고 딱 같은 곳에 두면 열흘 있다가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제가 이 말 하는 이유 아시겠죠. 대학 가는 비법 중에 1. 이겁니다. 축복의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학생들 있죠. 아, 난 대학 갈 거야. 나는 내 꿈이 이건데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이 대학이야. 난 될 것 같아. 라던가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축복이 자기 귀로 들어와서 자기한테 긍정의 영향을 미쳐요. 근데요. 나 대학 못 갈 거야. 자, 난 안 돼.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은 그 말이 뇌 귀를 통해 들어와서 내가 됩니다. 되게 유명해요. 궁금하시면 정말 당장 실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이제 손절할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겁니다. 학생들 제가 친구들끼리 공부하는 거 보면요. 너무 불쌍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친구라면 예를 들면 친구야 내 꿈은 이거거든 나 이 대학 목표야 그럴 때 격려를 해주고요. 축복을 해주고요. 아니면 최소한 그래 우리 열심히 해서 나도 가자. 이런 사람 진짜 친구입니다.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나 이 대학 갈 거야 라고 할 때 미친 아니면 웃기고 있네 진짜 당장 손절해야 될 친구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소리는 자기한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게 이거예요. 대학 가고 싶니? 긍정의 말을 하세요. 정말로 축복과 사랑과 격려와 용기가 되는 힘을 자기 스스로한테 내뱉고요. 친구들끼리 같이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긍정의 힘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되신다고요? 당장 실험 시작해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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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